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타타스틸 마스터즈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경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기는 파비아누 카루아나와 양 크리스토퍼 두다 선수의 경기고요. 파비아누 선수 지금 100으로 경기할 선수는 세계 부동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2018년도에는 세계 챔피언 칼슨에게 도전한 바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경기하는 선수는 폴란드의 20대 초반 떠오르는 신예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경기는 이 폰이 전개가 됐고요. 나이트가 나와서 폰을 공격하는데 폰을 이렇게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흙도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같이 공격합니다. 이건 페트로프 디펜스라고 알려져 있는 오프닝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파비아누 카루아나의 주 무기예요. 흙으로 이걸로 승리도 많이 거두고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면서 카루아나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세계 챔피언 도전자까지 만들어준 그런 오프닝인데 이걸 얀 크리스토퍼 두다 선수가 이 본자를 상대로 이 오프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예의 패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비아누 카루아나 선수가 먼저 폰을 잡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쫓겨났을 때 흙도 폰을 잡습니다. 자 이러면 서로 간에 이 폰이 교환됐기 때문에 거의 동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100이 예를 들어 D폰으로 중앙을 잡으면 흙도 같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러면은 중앙 점유율도 거의 똑같죠. 폰 구조도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동등한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페트로프 디펜스는 좀 이제 무승부가 많이 나온다라고 평가를 받는 오프닝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카루아나 선수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다른 방향을 택합니다. 자 나이트가 나와서 흙의 나이트를 공격해요. 자 그럼 나이트가 교환이 되고 나면 100이 시열에서 더블폰을 갖게 되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걸 대가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보시면 비숍의 대각선이 열렸죠. 게다가 지금 전개 우위에서 흙은 나이트를 3번이나 움직였단 말이죠. 3번 움직여서 한 번 전개된 나이트, 100의 나이트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물 전개에서 100이 조금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00의 나이트 혼자만 지금 전개가 되어 있죠. 자 그것도 전개를 하고요. 비숍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흙은 나이트부터 전개를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D폰이 C폰으로 가서 전개가 되면 이제 100은 퀸사이드 캐슬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캐슬링을 했을 때 이제 D열에서 상대를 압박해 줄 수가 있거든요. 더블폰이긴 하지만 나이 공격할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준다라는 이제 다른 장점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숍을 빼내고 나서 이제 퀸이 D2로 올라가죠. 퀸사이드 캐슬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서로 간에 캐슬링을 하고요. 흙은 나이트를 F6에 배치합니다. 자 이건 왜냐하면 서로 이제 캐슬링을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킹을 노리는 공격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100은 킹사이드에서 흙은 퀸사이드에서 공격을 하겠죠. 자 그러면 킹사이드를 지켜줘야 되는 기물이 필요한데 아까 나이트가 나가서 이제 교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이트를 F6 칸에 배치하면서 이제 킹사이드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C폰이 공격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나이트가 C6로 전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격하는 거를 늦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D7 그 다음에 F6까지 전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2이 전개되고요. 지금 H7 공격하지만 나이트가 잘 지켜주고 있죠. 나이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C폰이 전진하면서 앞으로 나오고요. 자 100은 G1 칸에 룩을 배치하면서 G폰을 올릴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두다 선수가 굉장히 호기롭게 상대의 공격을 기대하면서 자신도 공격을 하죠. 자 지금 B폰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내가 먼저 공격할 거야 라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얘 폰이 공짜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잡는 게 굉장히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왜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B숍이 폰을 잡게 되면은 일단은 B열이 열리면서 킹이 노출되는 것도 있는데 당장의 흙이 퀸을 이용해서 B숍과 폰을 같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둘 다를 지켜야 되니까 B숍이 빠지면서 이제 폰을 수비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흙이 좋은 수가 있어요. 바로 D5로 밀고 나오면서 B숍을 다시 한번 때려요. 자 그럼 폰을 하나 아까 내줬고 또 하나를 더 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B숍이 뭐 후퇴한다. 이러면은 이제 B숍이 상대한테 잡혀가지고 폰한테 함정에 당해서 잡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 폰을 잡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A2 폰이 걸려있으니까 잡게 되면 흙은 나이트로 이제 B숍을 잡고요. 퀸이 되잡았을 때 B숍이 E6로 오면서 A2 폰을 공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들이 와서 B열에서 상대를 압박을 할 거예요. 이러면은 100은 지금 공격 한번 못해보고 수세로 전환해서 상대 공격을 계속 막아야 되는 게다가 이제 흙의 B숍이 F6까지 가게 되면 다른 대각선까지 잡히죠. 어 여긴 아니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완전 주도권을 이 폰 하나 잡아내고 나서 놓치게 되니까 지금 사실상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 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파비아노 카로나 선수가 당연히 잡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한테 폰을 내줍니다. 자 근데 얘도 잡을 수 없는 폰이에요. 지금 굉장히 우애가 좋은 형제처럼 너가 먹어 너가 먹어 하면서 폰을 내주고 있는데 지금 흙도 이 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 이렇게 잡게 된다. 자 그러면은 100한테 하나의 전술이 있거든요. 자 그 전술을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100한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바로 B숍이 H6로 들어갑니다. 자 B숍을 지금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나이트로 잡게 되면은 퀸이 되잡으면서 G7 칸에 체크메이트 게다가 H7 칸에도 체크메이트 두 개의 위협이 동시에 생겨버립니다. 지금 핀 때문에 이 퀸은 잡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폰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폰으로 잡게 되면 여전히 퀸이 침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체크메이트 위협이 곧장에 생겼고 이걸 막기 위해서 F폰을 전진한다. B숍 대각선이 막혔죠? 자 그러면 룩이 그냥 나이트를 잡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핀에 걸렸기 때문에 룩을 잡고 나면 체크메이트로 100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B숍 H6 때문에 사실상 이제 흑도 이 폰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게 되면 이제 H3 하면서 나이트를 쫓아내고 G7 칸에 공격을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폰을 내줬는데 서로 이제 함정을 판 거예요. 이런 폰들의 이제 독이 발려져 있는 폰 포이즌드폰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우회가 좋은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B숍이 전개되면서 나이트를 공격하고요. 퀸이 이제 나이트를 수비를 합니다. 자 B숍을 공격했고요. B숍이 앞쪽으로 나가는데 자 언뜻 보면은 G6을 이용해서 B숍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B숍이 폰한테 공격받았고 여기나 여기도 다 이제 함정인데 자 G6을 하게 되면 어 B숍이 잡히네! 라고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100이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냐면 나이트가 D4로 이동하고요. 그러니까 B숍은 내주는 거예요. 흑이 B숍을 잡게 되면 자 이렇게 폰 전진하면서 나이트 밀어내고 나이트가 피하면 자 폰을 잡아 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B숍 하나 잃었지만 흑의 킹합이 무너졌고 퀸이 이제 H5, 나이트 체크 게다가 B숍이 어두운 색 대각선 지금 이거는 100이 주도권이 훨씬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B숍을 어 이제 이것도 함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흑이 B숍을 따낼 수는 있지만 경기는 지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다 선수도 이걸 이제 눈치를 채니까 지금 B숍을 잡지는 않았고요. 룩을 먼저 2A 칸으로 배치해서 이제 100의 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이트가 중앙을 이동하고요. 자 흑도 나이트를 중앙으로 뺍니다. 자 서로 간에 지금 이제 중앙을 점유하면서 서로 이제 킹을 노리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100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제 킹사이드를 공격하겠다는 거였죠. 자 근데 여기서 파베어노 카로나 선수가 재밌는 수를 듭니다. 굉장히 이제 번뜩이는 수를 두는데 바로 나이트가 E6로 침투해요. 자 그러면서 퀸을 공격했고요. 근데 여기는 폰한테 잡히는 칸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상대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경기 내내 그러니까 잡힐 컷처럼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기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흑이 이 나이트를 잡게 되면 B숍한테 체크를 당하면서 그 밑에 있는 나이트가 잡힙니다. 보시면 룩이랑 같이 공격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러면은 깔끔하게 폰 하나 뺏기고요. 게다가 킹이 이제 약해지게 되니까 지금 이 나이트는 거의 이뮨 상태다. 무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퀸을 공격받았으니까 퀸부터 먼저 빼야겠죠. 자 그 다음 연계 공격으로 자 백이 퀸으로 와가지고 이제 상대 킹을 압박합니다. 근데 이건 교묘하게 지금 위협을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어떤 위협이냐면 어 지금 흑한테 보시면은 아까 이 나이트를 잡을 수 없던 이유는 흑에 나이트가 걸려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퀸이 A5로 가면서 A2에 대한 위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흑이 A2 폰으로 그냥 잡는다거나 혹은 나이트로 뭐 비숍을 제거하고 없애버리면 이제 백의 나이트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뭐 하나를 하게 되면 백한테 전술이 생겨요. 자 어떤 전술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A2 폰을 잡아볼게요. 그럼 백이 비숍이 H7을 치고 들어갑니다. 자 체크를 당했고 나이트 때문에 F8 칸으로 갈 수가 없고 잡게 되면은 이제 퀸이 F7을 잡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퀸이 F7으로 오면서 지금 폰을 사실상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숍이 떠나면서 F7을 잡고 들어가죠. 그럼 체크메이트 위협이 생겼고요. 그 다음 후에 흑이 G3 그 다음에 H3까지 오면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 A2 폰을 잡는다거나 비숍을 잡고 있을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비를 하느냐 자 비숍이 F6로 오면서 자 퀸이 F7을 잡을 수 없게끔 지금 수비를 해놨어요. 자 카로나 선수는 폰을 G5로 올리면서 비숍을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비숍 저리가 비숍이 저리가 하면 F7 이제 폰을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두다 선수의 이제 공격적인 능력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비숍이 C3를 잡고 희생을 해요. 자 조금 맨 처음 오프닝에서는 폰을 내주면서 이거 잡아 이런 식으로 상대를 유혹을 했는데 이번에는 비숍을 내줍니다. 근데 이 비숍을 또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비숍을 100이 잡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시면 나이트가 C3를 잡고 들어가요. 그러면 퀸에 대한 디스커브드 공격이 들어가죠. 게다가 이제 나이트와 퀸이 연계해서 100의 킹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자 100이 뭐 도망간다거나 혹은 이제 비숍을 잡는다. 이러면 나이트한테 체크 당하고요. 자 지금 킹은 퀸 때문에 D2칸으로 도망갈 수가 없고 뭐 왼쪽으로 끌려간다. 그럼 체크하고요. 다시 C1으로 가면 나이트한테 체크. 자 이제는 킹이 이제 왼쪽에 갇혀버렸고 이런 퀸과 폰, 나이트에 이어서 결국 체크메이트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숍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카로나 선수는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번에는 서로 비숍을 내줍니다. 아까는 이제 폰으로 서로 간에 우회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비숍을 서로 내주면서 자 내 비숍을 너가 잡아. 근데 지금 이건 체크랑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흙은 이거를 피할 수가 없죠. 무시할 수가 없죠. 결국 비숍을 잡는데 자 그래서 카로나 선수가 곧장 퀸으로 F7을 잡고 들어가지 않고 이제 폰을 전진하면서 킹을 공격합니다. 이건 아까랑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 보시면은 퀸이 F7을 치고 들어갔을 때 비숍이 지금 G7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나이트와 연계는 체크메이트가 안 돼요. 자 게다가 흙한테도 공격의 찬스가 있어요. 보시면 퀸이 A2로 침투하면 지금 비숍 때문에 퇴로가 막혔고 체크메이트가 되거든요. 자 비숍을 잡는다 그러면 퀸한테 체크당하고요. 킹이 도망가면 자 여기 C3 폰이 나이트와 함께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퀸이 G7을 지켜주죠. 게다가 이제 백의 킹이 꽤 이제 위험한 상태가 또 노출이 되어버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F7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일단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자 G7으로 올려 G6으로 올리면서 더블폰을 만들었고 나이트가 폰이 사라진 칸을 잡으면서 체크가 들어갑니다. 자 킹이 밑으로 내려가면 체크메이트에 당하니까 킹이 뒤쪽으로 빠지는데 자 여기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흙도 꽤 주도권을 잡고 있고 지금 비숍이 이 폰을 잡아내면서 지금 킹사이드를 약하게 만들었고 근데 백도 충분히 흙의 킹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카로나 선수가 곧장 체크를 해봐야 사실 지금 G7이 지켜지고 있어서 어 이제 더 이상 뭐 공격을 할 수가 없고 게다가 이 비숍은 여전히 잡을 수가 없어요. 나이트가 공격되면서 이제 퀸 공격받고 여기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카로나 선수가 그 최선의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와 동시에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수를 선택하는데 자 그 수는 바로 비숍이 D4로 갑니다. 이러면 상대의 공격을 전부 다 막으면서 공격을 계속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흙의 공격이 무서운 이유는 퀸이 A2로 침투하면서 무서운 이유는 사실 이 비숍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비숍을 지금 잡을 수는 없었고 왜냐면 나이트가 침투하니까 근데 이제는 비숍으로 상대의 비숍을 잡는 게 충분히 가능해졌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흙이 이 비숍을 잡는다 그러면 경기에서처럼 어떻게 되냐면 자 룩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집니다. 그러니까 수비와 동시에 자신의 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다음 수에 지금 룩이 H4까지 가게 되면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두사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비숍이 하나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의 수비를 해내죠. 바로 이 체크메이트를 막아야 되니까 나이트가 F6로 이제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숍을 하나 내준 건데 자 카르나 선수는 일단 비숍을 잡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룩이 침투한다고 하더라도 F10이 막혔기 때문에 킹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나이트가 지금 H5로 와서 수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비숍을 잡아냈고요. 이제 흙은 서둘러야죠. 지금 백이 서서히 룩과 퀸을 이용해서 일곱 번째 지금 G7도 그렇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자 룩을 이용해서 퀸을 쫓아내놓고 그 다음에 룩이 침투합니다. 지금 백의 킹킹을 공격을 해주면서 이거는 룩을 교환을 강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잡게 되면은 이제 퀸한테 잡히면서 백의 룩이 다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면은 폰 잡아내면서 흙이 충분히 수비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나이트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퀸과 나이트만으로는 체크메이트는 불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룩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교환합니다. 자 룩이 하나 더 와서 지금 백의 룩이 리프트 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룩이 와서 이제 체크를 할 준비를 하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흙이 체크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나이트가 앞을 바로 막으면서 역으로 체크메이트 공격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두다 선수가 여기서 망설이지 않고 어차피 이 체크메이트를 막고자 이제 뭐 예를 들면 룩으로 수비한다. 이건 너무 수동적이고 그러면은 이제 백이 이걸 막아놓고서 룩 리프트를 이용해서 체크메이트를 시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룩으로 나이트를 잡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트 대 룩 싸움인데 근데 지금 정산을 좀 해보면 흙이 폰이 두 개가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싸워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퀸이 A2 폰을 일단 잡으면서 들어왔고요. 자 이래서 이제 폰이 두 개가 많아졌죠. 자 그러면 이제 백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룩 대 나이트 싸움이면은 꽤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백의 킹이 꽤 약해져 있다는 게 큰 문제죠. 보시면은 다음 수에 체크당하면서 뒤에 있는 스퀘어 전술로 룩이 또 공격받을 수도 있고 지금 계속 뭐 체크를 당하면서 무한 체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로나 선수가 선택을 합니다. 퀸으로 체크해서 수를 좀 벌고요. 이거는 이제 40수가 되게 되면은 시간 좀 더 주거든요. 시간 제한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수를 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퀸이 A3로 오면서 퀸 교환을 강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퀸을 살려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흑의 퀸이 퇴로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교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러면 룩 대 나이트 이제 유리한 엔딩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일단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엔딩이 펼쳐지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킹 포지션이겠죠. 그러니까 룩 대 나이트인데 이제 킹을 누가 더 활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킹부터 움직입니다. 흑도 백도 킹이 먼저 나오고요. 킹이 앞으로 나니까 자 킹이 벌써 D4까지 올라오니까 나이트가 자리를 바꾸면서 이것도 테크닉이에요. 지금 폰과 나이트를 이용해서 대개 킹이 더 이상 올라올 수 없게끔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룩 대 나이트 대결에 대한 좀 일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은 룩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룩이 훨씬 빠르거든요. 자 그러면 룩을 가지는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좀 폰이 좀 더 많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폰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베개의 폰 두 개랑 흑의 폰 두 개가 딱 사라져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킹사이드 폰들이 다 사라졌다. 이러면 흑이 충분히 막아낼 만해요. 왜냐하면 한쪽에만 폰들이 몰려있으니까 킹 배치해놓고요. 나이트로 왔다 갔다 하면 상대 폰들을 공격해주고 이러면 수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양쪽으로 벌어져 있게 되면은 룩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상대 폰들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좀 배기 해볼 수 있는 부분이 폰을 A4로 올려가지고 폰 구조를 망가뜨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흑이 잡게 되면은 룩이 와서 A폰들 다 싸그리 잡아내고 지금 C폰도 약해졌죠. 이런 폰이 갈라져 있는 채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폰 구조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흑이 안 잡게 되면은 잡아내고 나서 룩이 와서 이제 B폰을 공략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트는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비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로나 선수가 바로 A4를 올리지 않고 룩이 이어내와서 흑의 킹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A4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차이점이 생겼죠. 왜냐하면 흑이 잡아주지 않고 킹을 움직였을 때 잡고 잡았을 때 이제 룩이 가서 공격하려고 하면 킹이 와서 바로 수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킹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수를 어떻게 보면 그 소중한 한 수를 조금 늦춰진 게 된 거죠. 룩이 다른 쪽을 공격하고요. 이제 두다 선수가 일단 킹으로 수비부터 해놓고 폰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쪽에서 3개나 가지고 있는 게 큰 자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이트가 폰을 지키고 있으니까 앞으로 오면서 포크 걸고 폰을 하나 교환했고요. 백은 이 폰을 내준 대신에 상대의 G폰을 전부 다 잡겠다는 생각인 거죠. 여기서 폰들을 잡기 시작하고요. 나이트가 와서 백의 킹을 공략을 합니다. 폰들을 압박을 해주고 있고 이제 폰을 이렇게 공격을 해줬고 결국 백이 이제 폰을 잡아내면서 통과한 폰을 만들긴 했지만 근데 이제 나이트가 이 백의 킹이 어디론가 가지 못하게 폰을 계속 압박을 해주죠.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에 반복으로 무승부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폰을 잡히게 되면 흑도 퀸사이드 쪽에서 3개나 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다고 백이 이 상태로 가만히 있자 그러면 사실상 더 이상의 전진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또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복이 되면서 무승부로 끝나게 되죠. 근데 경기 초반부터 보면 서로 막 폰을 내주고서는 치고 받는 게다가 나이트만 희생되고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잡을 수 없는 사실상 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경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재미있는 경기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